어변 성룡은 처음에는 가난하거나 평범했던 사람이 나중에 크게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을 의미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이 용어는 용이 변하여 솟아오른다 라는 뜻에서 비롯되었으며 인생의 역전사례를 설명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사례로는 유명한 기업인이자 투자자인 워렌 버핏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워렌 버핏은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지만 어린 시절부터 돈을 벌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소규모로 시작한 여러 사업을 통해 점차 자본을 축적했고 이후 그의 탁월한 투자 능력으로 큰 부를 쌓게 되었습니다. 버핏은 주식 투자에 관한 깊은 이해와 뛰어난 전략으로 유명해졌으며 그의 회사인 버크셔, 해설웨이는 세계적인 투자회사로 성장했습니다. 그의 성공은 처음에는 평범한 시작이었지만 지속적인 노력과 현명한 결정으로 큰 성공을 이룬 전형적인 어변성룡의 사례입니다. 이처럼 워렌 버핏의 이야기는 초기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학습과 노력으로 성공의 정점에 오른 임무를 보여주며 어변성룡의 의미를 잘 드러냅니다. 이 사례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며 어떤 배경에서 시작하든지 개인의 노력과 지혜가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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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